우리 식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다양한 요리 재료로도 사용되는 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비타민 등이 풍부해서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식품이며 슈퍼푸드, 파워푸드라고도 불리고 있지요. 또한 콩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완벽한 음식으로 손꼽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검은색 계열 블랙푸드의 인기와 더불어 검은콩이 전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요. 검은콩에는 육류를 대체할 정도로 우수한 단백질과 영양소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 항산화 효과가 일반 콩에 비해 무려 4배가 넘을 정도로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검은콩과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파워TV 신근식 박사입니다.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길 원하신다면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 콩은 콩자반과 콩조림 같이 반찬으로 드시기도 하고 두부나 천국장 또는 콩국수나 콩나물 등 다양한 형태의 음식으로 우리 식탁에 올라오죠. 콩은 영양가가 높은 식품 중 하나인데요. 검은콩 100g으로 단백질 하루 섭취 권장량의 약 43%를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높다고 하니 대단하지 않나요? 단백질은 세포의 성장과 유지보수 등 우리의 건강을 도우며 에너지원으로도 쓰이는데요.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하며 더욱 활기 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알려진 검은색을 띈 콩은 검정콩이나 흑대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정한 한 종류의 콩이 아닌 검은 빛을 띄는 콩을 통칭합니다. 검은콩 종류는 흑태와 서리태, 서목태로 나누어지는데요. 세 가지 모두 이소플라본, 단백질 등 콩의 대표적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종류에 따라 약간의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흑태는 검은콩 중에 가장 크기가 크고 보통 콩밥, 콩자반에 사용되는 콩입니다. 영양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질이 매우 풍부하고 신체의 대사에 꼭 필요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태는 10에서 11월 사이에 서리를 서너 번 정도 맞고 나서 수확한다고 이름도 서리태라고 붙여졌습니다. 서리태는 콩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껍질은 검은색이지만 속은 파랗하고 속청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떡에 사용되고 있는데 떡에 들어간 초록콩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서리태도 콩밥과 콩자반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목태는 검은콩 중에 크기가 가장 작으며 동글동글에서 쥐의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쥐누니콩 혹은 약콩이라 불립니다. 보통 두유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서목태는 가장 크기가 작지만 다른 콩보다 뛰어난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서목태의 많은 이소플라본은 몸속의 에스트로겐을 조절하여 유방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은콩과 함께 드시면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검은콩과 최고의 궁합인 첫번째 음식은 바로 김입니다. 검은콩 속에는 인삼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성분인 사포닌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포닌은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 최고인데요. 심장 주변의 혈관뿐만 아니라 손발 끝에 혈관까지 튼튼하게 하고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검은콩은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정말 훌륭한 음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포닌이 몸속의 요오드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죠. 요오드는 갑상선이 잘 활동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일을 못하니 체중이 늘고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의 부족이 뇌세포의 손상과 치매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검은콩을 요오드가 풍부한 해초류인 김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영양균형을 맞춰주는 것이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마른 김 5장의 단백질 함량이 계란 1개와 비슷할 정도라고 하니 대단하지 않나요? 김은 최고의 고단백 식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에서도 예전에는 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았었죠. 외국인들은 김을 싫어하다 못해 김을 먹는 것 자체를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은종이 블랙페이퍼를 먹는다라고 하거나 심지어 인어공주가 쓰다버린 휴지 맛이라고 할 정도로 무시했었는데 지금은 김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올해 김 수출액이 무려 1조를 넘는다고 하죠. 이렇게 몸에 좋은 김을 검은콩과 함께 드시면 탱탱하고 탄력있는 피부와 짱짱한 근육 그리고 풍성한 검은 머리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검은콩과 최악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검은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단백질이 많은 식품인데요. 그런데 막상 소고기와 함께 드시면 좋은 궁합이 아니라고 하네요. 소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은 물론이고 특히 철분이 가득한데요. 소고기의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좋아서 산소가 가득한 신선하고 새로운 혈액을 생성하기에 특히 빈혈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빈혈이 심한 분들은 소의 생간이나 육회 등을 많이 드시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소고기의 철분은 검은콩과 함께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검은콩에 가득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검은콩 속에 많이 포함된 식이섬유가 혈관 속 혈전 찌꺼기와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소화의 시간을 천천히 조절해서 혈당 상승을 막으니 당뇨 예방에는 매우 훌륭하지만 문제는 이 식이섬유가 소고기의 철분이 몸속에서 흡수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검은콩은 소화 흡수 과정에서 체내의 철분을 소모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몸속의 철분의 함량이 낮아지다 보면 오히려 해모글로빈 수치를 뚝 떨어뜨리기까지 합니다. 해모글로빈은 산소가 가득한 신선한 혈액을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소고기와 검은콩은 따로 챙겨 드셔서 각각의 건강 효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답니다. 검은콩과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혹시 브레인포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뇌안깨라는 뜻으로 특별한 질병은 아닌데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되어 사고력과 집중력, 기억력이 저하되고 피로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갑자기 이런 증상을 느낄 때는 당황스럽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증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달걀과 검은콩을 함께 드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답니다. 일단 계란 속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뇌신경 전달 물질들을 계속 만들어주니 두뇌가 빨리빨리 회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검은콩의 레시틴 성분 역시 뇌세포를 보호해서 손상되는 것을 막고 뇌세포와 뇌신경의 능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계란과 검은콩을 함께 드시면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최고의 궁합이 된답니다. 검은콩과 최악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시금치와 치즈입니다. 칼슘의 제왕이라 불리는 시금치는 대표적 항산화제로 알려진 비타민C가 풍부해 간해독에 도움을 주며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 함량이 높아 혈관 내 노폐물과 독소 제거에 좋습니다. 그런데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성분이 콩에 포함된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막고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즈는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A, 비타민B12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죠. 또한 치즈는 장내 세균을 증가시켜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치즈는 칼슘의 왕이라 할 만큼 많은 칼슘을 포함하고 있기에 치즈를 섭취하면 뼈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됩니다. 이처럼 검은콩과 치즈는 모두 칼슘이 풍부한 영양식품이랍니다. 그런데 검은콩에는 칼슘보다 인산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 인산이 치즈에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인산칼슘이 만들어져 치즈에 있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두 식품 모두 지방이 많은 데다 인산칼슘이 만들어져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바로 배설되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검은콩과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화학물질과 독소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체내에 해독작용을 하는 간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몸의 독소를 없애주고 간의 기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검은콩과 식초를 함께 드시면 이것이 간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음식이 된답니다. 일단 검은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독소와 흡착해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게다가 검은콩의 단백질이 간을 감싸서 보호해 주니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고 지반간을 예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검은콩 속의 식이섬유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장내 가스와 만성 소화 불량까지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은콩을 식초에 담가 3-4주 정도 발효한 뒤에 드시면 되는데요. 식초의 초산과 유기산이 검은콩의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소화가 쉬운 형태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해독작용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또한 검은콩과 식초를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해독된 독소가 몸 안에 남아있지 않고 전부 배출되게 해줍니다. 식초와 콩이 만난 식초콩은 특히 몸속의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데 최고인데요. 식초콩은 직접 근육에 작용해서 뻐근한 몸을 활기차게 해주고 지방합성까지 막아주니 체중감량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콩과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요즘 검은콩이나 검은깨 등 흔히 블랙푸드라고 불리는 검은 색깔의 음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검은콩 껍질의 검정색소인 안토시아닌 때문이랍니다. 안토시아닌은 기적의 항산화 물질로 불리면서 우리 몸속에서 노화와 염증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검은콩은 블랙푸드 중에서도 안토시아닌이 무려 9종류나 들어있으니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검은콩의 문제가 하나 있으니 바로 검은콩의 인산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산은 우리 몸의 골격을 구성하고 에너지 충전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지만 우유와 같이 드시면 이 인산이 우유 속의 칼슘과 결합해서 인산 칼슘이란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금치와 치즈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우유와 검은콩을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인산 칼슘 덩어리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붙는 부종과 신장결석,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라면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검은콩과 함께 드시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본다면 검은콩은 김이나 계란 그리고 식초와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과 우유, 시금치와 치즈 그리고 소고기와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몸에 좋은 검은콩과 좋은 궁합의 음식을 잘 챙겨 드셔서 건강을 지키세요.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마인드파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